진영 진영 안녕하세요 진영이에요 더울 땐 공부를 게을리하기 십상인데요 우리 멤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오늘은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바비큐! 빨리 가요 빨리 가자 마크 형은 원래 엄청 일찍 일어나고 열공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더위에 지지 말고 한글 광장 시작해요 마크 씨 7시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조금 더 자고 싶어요 오늘은 한글 광자가 있어요 오늘은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오늘 의수 선배하고 같이 바비큐 할 건데 뭐? 바비큐? 그런 거 빨리 말해야지 빨리 가요 빨리 가자 신발 신발 슬리퍼 슬리퍼 가자 가자 묵 데뷔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요 포기하지 마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열심히 해요 파이팅! 일곱 시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오늘은 한글 광자가 있어요 그래요 일곱 시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오늘은 한글 광자가 있어요 그래요 뭐 좋아 지금 잘했으니까 봐주지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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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